이 인생은 이렇게 안 풀리고 예수, 비타민 아아 뱉어질 뻔 너무 이뻐서 아휴 일이 안 들어오는데 어, 오빠 솔직히 대보초러 왔구나 그치 그치 야 정말 싫어하지 저읍이네요 내가 뭐라고 나 벗대 나왔지 왜 아, 저 이 작품 진짜 하고 싶어요 조건이요? 말투 아니잖아 안 그래요 대표님? 아니, 그래도 이봐요 이 인생도? 그래, 잘해 잠깐! 아, 서있네요 누구야, 그 현장 실수해? 그는 아직 왜 못해요? 언제까지 밟는 것 소리도 네 뜻이 정 그렇다면 그리고 놔 그리고 놔 안녕하세요 오 오 로펌 반가워요 대표님 문합할게요 오 또 안녕하세요 오 난 어 어 이스 안는 게 아닙니다 날 물로 보지 마 그러면 나도 마셔 아 아 아 지켜줬으면 하는 거 잠깐만요 아 제 전공이에요 저 캐릭터 근데 아우 졸귀야 비서포스 작년 네 네 올웨이즈 로퍼 네 네 네 네 네 전화 네 네 네 네 잠깐만 돌아계시면 제가 얼른 줄게요 음 전 어 어 물 좀 마시고 싶어요 아 아 아 식사 거기가 진짜 아무것도 안하고 편하게 있으면 되나 분이나 지났는데 참고로 전 사람 많은 식단은 못 간답니다 아 집중운전 안 돼요 음 하 하 하 하 하 안녕하세요 여기는 의료하러 오신 건가요? 어어 아 사모장님 유서씨 아 네 유 아 아 아 아 아 아 저 네 하 하 제가 뭐 잘못했나요? 화만 내고 오 윤서라고요 하 하 저도 웃거든요 이게 나올 만큼 유명한 분이지만 그건 어디에 내야지 하 하 하 하 하 아 아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도성탱고 한 마디 하 하 그래도 전 할바디 응 못 참아! 인내차 일련냐면서도 자꾸 니가 해 오빠가 따끔하게 한마디 할게! 내가 더 참아 나... 나...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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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누가! 그... 거기에 왕언니 비서... 왕언니 비서... 생터시구나! 하하... 진짜... 열차... 예스! 대신 연결!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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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외근이셨구나... 아... 그래요? 네? 깔끔하게! 어머 어떡해... 그게 뭐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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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요! 뭐 하시는거야? So make it count